한국국토정보공사 언론을 위해서 많은 조언, 고원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 제가 그런 자리를 만드는 걸 제가 뵈습니다. 시정이 안정적이고 문제력을 가야 되고 또 시민들이 불안을 안하고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언론 중지, 고원 이걸 참고해 봐주고 앞으로 5개월 동안 가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 부탁드립니다. 자, 오늘은 뭐 어떤 질문 받는 것보다는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 잘못되는 게 있으면 그 말씀을 해주시면 5개월 동안 제가 준비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7월 1일부터 2일 선 7기가 시작됩니다.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이 이제 다시 시장으로 돌아올 때 우리가 어떤 맥거림을 받아주는 것이 좋은지 행정에서 높은 안패질 수 있는 게 그분이 왜 얘기 안 되는거죠? 심지어? 아... 막으로는 방에 왜 이렇게 말하고 맞어 ㅜㅜ 저도 그런 소중한 거 가지고 만약에 또, 또 한소 중한 거 가지고 승리하면 좋은데요 최대한 승리 못하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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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